오늘 강아지 피자 동생이 선물해줘서 한번 딸기한테 줘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먹었거든요 정말 피자같이 생겼어 딸기 나와봐 한 조각만 줘볼게요 딸기야 딸기 나와봐 한 조각만 이쁘게 잘라서 써보겠습니다 아 이 조각이 아니고 아시죠 이게 생각보다 해보니까 잘 안짤려요 힘줄 같은게 붙어있어서 잘 안떨어집니다 아 이거 떼면서 조금 성격 급한 분들은 짜증나겠어요 그래도 이쁜거 하나 줘보겠습니다 고기 좋아야 먹기도 좋겠죠 빨리 기다려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잘 먹을 것 같아요 완전 피자죠 완전 피자죠 제가 줘볼게요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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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빨리 먹어봐 너무 커서 그런지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 조각조각 내 가지고 한번 줘볼게요 딸기 먹어 딸기 피자 딸기는 좀 입이 짧아요 사료도 안 먹고 그런데 피자는 야 딸기 딸기 맛있는거 해 먹어 봐 먹어 물고가서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으면 곤란한데요 안 먹으면 곤란한데요 딸기 야 먹는 것 같죠 안 먹네요 안 먹어요 아 딸기 딸기 안 먹습니다 딸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자 하나집 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